네 오늘도 이슈 속에서 돈 되는 정보들 찾아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협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효과가 올 확률이 70% 된다. 코스닥 반등 여력은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사님에 대한 이사님의 관점 한번 들어볼게요. 이사님 일단은 올 한 해 증시 참 험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 종목 수가 2200개가 넘을 정도로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올해를 놓고 보면은 어느 시점부터는 시장에 주도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물론 종목 장세는 11월 이후에도 종목 장세 좀 나타났지만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지했었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겠고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를 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려면은 역시나 좀 시장의 주도주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슈 타이틀에서 봤듯이 1월 효과 올 확률이 70% 된다. 뭐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에 대한 그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사님의 생각이요. 네 그 통계적으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990년도 이후에 코스피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1월달이 2.2%로 좀 11월과 좀 가장 높은 달이었었고 코스닥도 살펴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이제 열린 게 1996년 7월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생긴 이후부터 좀 월별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1월달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7% 그래서 아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구나라는 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 1월달에 이제 시장에서 좀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은데 두 개는 있죠. 그래서 CS 2023이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있고 또 제약바이오 좋아하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9일에서 1월 12일까지 있다는 것도 뭐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좀 어렵지만 또 일정 앞두고는 또 이제 시장에서 어 그래 어 잊고 있었네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또 이벤트가 있다는 부분에도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략으로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구정 이후에 좀 투심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4분기 실적 발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정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주요 IT 기업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애플 등이 연일 매일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26일 목요일 날에는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또 27일 금요일 날에는 12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1월 31일과 2월 1일에 바로 이 지표들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고 또 이제 FMC가 열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준 의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을 봤을 때는 아 그래 구정 이후에 좀 많은 기업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주요 지표 FMC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뭐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챙겨봐야 될 이슈가 많은 듯 한데요. 그럼 1월 효과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업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관심이 좀 더 뭐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 굉장히 많죠. 호텔 레저 뭐 그리고 이제 화장품 등등이 있는데 이게 오늘부터 좀 게임주로 또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런 게 뭐 짧은 것보다는 좀 1월 달까지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게임주 이게 또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래 큰 흐름에서는 중국 쪽 관심 필요하다는 면에서도 게임주 1월 달에도 좀 관심 지속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 게임주는 두 번째 이슈로 빼놨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1월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재료로 봤을 때 어떤 종목 괜찮을까요? 음 뭐 바이오는 참 이게 꼽기가 참 어려운데 일단 뭐 대형주 매매를 하지 않아도 대형주 중심의 이제 흐름이나 수급은 꼭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ES 관련돼서는 최근에 뭐 VR, AR 그쪽이 이제 CES에서 이제 많은 관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은 안 좋아도 조금 또 좀 빠지면은 또 이렇게 뭐 적감의 수에 또 아래 꼴이 달리고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중심으로 보면은 최근에 뭐 흐름 좋았던 OLD 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나무가 뭐 몇몇 종목 있죠? 네 그쪽 AR, VR 쪽으로 좀 관심 가진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AR 그리고 VR 관련주 특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입니다. 게임주 드디어 올라갈 것인가. 이제 중국으로의 수출 빚장이 열렸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는데 5년 만이죠. 이제 한국 게임사들 판호 발급 대거 나서면서 오늘 관련주들 뭐 날아갔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관점 지금 어떠신가요? 네 게임은 이제 한알량 해제 기대감 그런 연장선 상에서 이제 게임주까지 드디어 좋은 모습 보이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 비해서 유통 제약이 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거 판호 발급을 받은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7개 국내 기업 7개 받았는데 그중에서 무려 3개씩이나 또 넷마블이 판호 발급받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 다닐까에서도 상황가 보였고 오늘도 흐름 좋은 모습인 것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을 보면 이 판호 발급이 오늘 나온 게 아니고요. 판호 발급 이제 소식은 이제 오늘 나왔지만 중국에서 그 허가가 떨어진 거는 이번 달 12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달 전으로 딱 돌이켜서 기억해보면은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 게임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발언 이후에 한 달여 만에 판호 발급 허가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도 긍정적이라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참 힘들었죠. 실적도 그렇고 신작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신작 나온다고 해도 해도 흥행에 실패했고 근데 내년은 좀 다르죠. 신작도 많고 또 오랜만에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게임쇼 이후에도 뭔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도 이제 열렸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에서의 또 판호 발급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좀 말씀 하나 드리면은 작년 6월에 펄어비스의 이제 검은사망 모바일이 판호를 발급받고 바로 출시된 게 아니고 올해 4월에 출시됐거든요. 근데 기대가 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흥행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지만 출시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출시된 이후에 흥행까지 아 그래 좀 중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본다고 하면은 출시와 흥행까지도 좀 살펴볼 필요 있겠다라는 것도 중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가 무언가의 이슈로 좀 올라갈 때 그때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었죠.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안 되면 사실상의 주가 상승 무의미한 거다라는 말이었는데 오늘의 좀 이슈가 어느 정도 반등의 트리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의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네. 네오이즈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국내 게임사에서 이제 모바일 쪽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소외를 좀 당하고 있고 수치로도 그런데 내년에 이제 콘솔 게임이 좀 게임 산업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오이즈의 게임스컴에서 이제 3관왕을 수상한 이제 피해 거짓인 거죠. 피해 거짓이 내년 여름에 출시될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신작도 출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운더스트2나 고양이와 스프 IP 활용한 신작 또 이제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IP 기반 신작 등이 있고 또 이제 산나비도 있는데 산나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스팀에서 이제 얼리엑X 출시를 했을 때 상당히 또 반응이 좋았고 올해 국내에서 인디게임 또 이제 게임상도 수상했음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 산나비 쪽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흐름을 살펴보면은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해서는 오히려 고가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양호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하반기 들어서는 이어지고 있고 흐름을 보면은 약 3만 5천원 전후에서 4만 1천원 전후에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모습인데 당장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은 단기 이렇게 좀 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매매도 좀 전략으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매수는 3만 6천원 이하기가 박스권 하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이 한 4만원, 4만 1천원이겠지만 2차 목표까지 살펴보면은 한 4만 4천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손주열 가격은 3만 3천원, 네,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게임주 내에서 탑픽은 네오 위즈로 받았습니다. 차트 읽어보니까 올 한해 여타 다른 게임사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다시 한 번 좀 시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만 4천원, 손절가 3만 3천원 안내 주셨네요. 이사님, 리오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워낙 리오프닝 안에서 순환매가 발빠르게 돌다 보니까요. 1월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조금 이제 조금 꺾이는 흐름들, 뭐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또 여행 관련주들, 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여행객들을 검사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는 뉴스도 보면은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 들어오려는 그런 수치도 많이 올라갔고 정말 해외여행을 또 많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부분은 좀 쉬이기도 하겠지만 시장에서 지수가 또 재미없고 하면은 그래 계속 중국에 좀 초점 맞추자 이런 심리가 또 자극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계속해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오프닝은 좀 관심권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